그럼 우리 한 가지 패턴씩 조목조목 살펴볼까요? 컴포지션입니다. 즉 컴포넌트 이 노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이냐 포칼 노드는 딱 세 개밖에 없다 그랬죠 솔리드, 시스트, 믹스드 솔리드와 고형 성분이 90% 이상인 경우를 얘기한다 라는 거 시스트는 액체 성분이 90% 이상인 것을 시스트라 얘기합니다 선생님들이 조금 정리해 두셔야 될 부분은 믹스드 노드이죠 믹스드 노드이란 솔리드 컴포넌트와 시스트 컴포넌트가 혼재되어 있는 노드를 얘기해요 자 얘네들은 그룹을 좀 나눕니다 첫 번째 컴포넌트가 50% 이상의 시스트인 경우 우리 메인리 시스트 혹은 프리도미넌틀리 시스트라고 명칭하고요 얘네들은 주로 어디에? 비나인에 그룹핑 됩니다 자 반면에 50% 이상이 솔리드 컴포넌트가 차지하고 있다면 얘는 메인리 솔리드 혹은 프리도미넌틀리 솔리드라 해서 얘네들은 완전 비나인 범주에 두기는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불확정 결절로 분류해 놓고 사이즈가 1cm 이상일 경우 반드시 FNA를 해라 라고 가이드란에서 제시합니다 그 중에 우리 스폰지 폼 노드리라는 것이 사이로드에서는 종종 만납니다 자 스폰지 폼 노드리란 믹스드 노드를 하는 일종이고요 얘도 50% 이상의 시스트 컴포넌트예요 하지만 스폰지 폼 노드는 개별 시스트 사이즈가 아주 마이크로한 경우들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스폰지 폼 노드를 얼핏 봤을 때는 굉장히 헤테로제노스한 노들인 것처럼 보는 경우들이 좀 있다는 거죠 왜? 개별의 시스트가 표현화되지 않고 뭔가 좀 굉장히 불균질한 노들처럼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스폰지 폼 노드는 처음 접할 때는 많이들 혼동하세요 자 우리 스폰지 폼 노드는 시스틱 라이크 즉 스폰지 라이크한 영역이 전체 노들의 몇 프로를 차지했느냐에 따라서 또 그레이드를 나눕니다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